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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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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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데기를 다 하고 나서 하면 더 불량감이 이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밑에만 고데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It depends on the date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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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방향을 다시 바꿔줘야 돼 이럴 때는 방향을 다시 바꿔줘야 돼 액세서리를 하는 액세서리는 다 하고 왔어 애기들 있을 때는 못 하니까 결혼한지도 이게 얼마만에 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메이크업 타임! 빨리 메이크업하고 나가 봅시다 로션을 바르고 메이크업 끝! 자연스러운 게 내추럴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황! 팡! 그럼 나가볼게요 여기 갔다 와라! 출발해 볼까요? 출발해 볼까요? consonants 출발해 볼게요 이 짠 거 얼마 만에 나들이야 혼자 남았어 우와 진짜 대박 자 지금 한인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쌀 사러 왔어요 생선 거기서 합류한 걸 사 sistem 아 감사드려요 날씨가 너무 좋죠 그쵸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이러는데 이 기가 아까워 그쵸 제가 좀 쫄깃 멀리 돼서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저기 저기 앞에 네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네네네네네 저 하얀 차에요 아이고 제가 해줘요 나는 이렇게 즐겁게 일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오셔야 돼 네 당연하죠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저도 약간 어색해서 이거를 카메라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앞에 보고 계속 그냥 중얼중얼중얼 나 혼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초보 유튜버라서 그런가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왠지 혼자 나온 것 같지가 않고 같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은 지하주차장 땅이 넓어서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다 이렇게 바깥에 주차장이 넓게 항상 돼있답니다 도너츠를 사가지고 가려고요 본사님이 달달하시고 좋아하셔서 여기 너무 저를 많이 미국 갔을 때 챙겨주셨던 권사님 댁에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항상 요리를 패킹해서 주셔가지고 저거 여기 장착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죠 완전 익사일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익사일에 아 진짜 아들아 아 진짜 아들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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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너무 말랐다 다 못 먹었어도 아 너무 말랐어 어떡해 으흐흐흐흐흐흐흐 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봐 많이 줄어들었어 정말? 그래도 이틀 전이랑 지금도 냄새 맡았는데 으악! 에럴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난 입도시 없어가지고 진짜 몰라 진짜 몰라 갑자기 뭐가 나왔는데 아쉬웠는데 아니요 우리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집에서 구입한다고 아니요 우리는 구입할 때 구입할 때 이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래 어 자꾸 갔다온대 아 이거 열어볼게 일단 어 컴박씨 컴박씨 아 뭐야? 언니가 만들었어 뭐야 언니 만들었어?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언니가 이거를 했어요 어 다리미 열하면 이렇게 딱 입는거야 아 고마워요 언니 너무 예쁘다 수아 서준이야? 어 맞아요 이거 입혀야겠네 오늘? 응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18만원인가? 네 얘네 지금 신 18만원 입어요 아 진짜 진짜? 네 네 네 네 네 네 짬뽕 짬뽕 그리고 비빔밥 뭐 같은 음식을 좋아해요? 비빔밥 비빔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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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나는 귤만 먹고 싶어서 귤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애들이 귤이 좋아해 응 예진아 애 하나 더 나면 진짜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너무 힘든데 아니 쌍둔이라고 해야 돼 쌍둔은 진짜 다를거야 애가 둘이 있는 거야 그냥 쌍둥이 두고 있는 거야, 카르지. 그냥 애는 다 힘들어. 그건 맞아요. 진짜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냥 애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야. 애 하나를 어른으로 키워내고 이렇게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날 것 같아. 우리 해 주려고? 예신아, 먹어, 먹어. 먹어, 너 먹어. 아니야, 아니야, 너 먹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해 줘야지. 우리가 해 줘야지. 너 먹어. 이렇게 해 줘야지. 언니가 국물 해줄게. 살이 부족하면 채워주면? 네. 언니 계속 나오네? 빨리 조절해 놨어? 빨리 조절해 놨어? 아니, 일단. 구매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어. 하나님의 기절해. 하나님의 기절해 줘야지. 어? 뭐야? 뭐야? 흰가 주셨어요. 어? 뭐야? 이번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많이 기다렸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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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아니. 언제 알았어? 저번 주 월요일? 아니, 그때 뭐 안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됐어. 어, 어. 아, 그거 했거든요? 그 뭐지? 그 뭐지? 시험관? 시험관 알라라고? 영어로 하면 나 같은데? 아이즈 액스. 아이즈 액스. 근데 그거 다 안 되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그래서. 아이고, 언니 진짜 너무 잘했어. 아, 뭐야. 너무 잘했어. 그치? 12AM. 지금. I need to go back. You know what? This is my, like, real pajama. That is actually from Korea. I love it. It's really stretchy and comfy. The reason I turned the camera this time, I just wanna say something. As you know, like, I met my friend today. It was such a, like, refreshing time. And I heard really good news. I know, like, how hard IVF is. Because I failed two times. I have a beautiful baby in third dryer. So, I know how hard it is. So, it was really, like, more, like, touched my heart. It was really meant a lot to me. So, if you guys have any good news to share with me, just make the comment on below. I really want to celebrate with you. I truly want to celebrate with you. It was such a great day. And thank you for being with me. See you in the next video. Have a good night, everyone. If it's morning, have a good morning. If it's afternoon, have a good afternoon. If it's night, have a good night, everyone. Bye. Okay.